자 634페이지 관리단이죠. 일단 관리단의 개념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구분소유자의 모임 이렇게.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안에는 세입자도 포함되죠. 입주자니까. 그런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한 모임이니까. 구분소유자의 모임, 집주의 모임을 관리단이라고 하고요. 이 관리단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만 하면, 구분소유자가 두 명 이상이 되면 그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법적 성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이해하는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관리단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이 나오는데, 일단 관리단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게도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 경락인에게도 그 채무가 승계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4번, 수선정립금 해가지고 새롭게 이번에, 작년에 개정이 돼서 신설된 부분인데, 일단 관리단은 수선계획 등을 수립할 수가 있고요. 관리단은 수선정립금을 징수하여 정립할 수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이 수선정립금을 징수하고 정립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단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이런 수선정립금 누가 갖게 됩니까? 관리단이 기속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소유자들이 누구에게요? 관리단에게 수선정립금을 내게 되고, 그 수선정립금은 구분소유자들의 공인 것이 아니라, 관리단에 기속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의 대표와, 관리단의 대표를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진의 대표인데, 관리인은 꼭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고요. 2번,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분소유자의 대표, 집진의 대표인데, 관리는 뭐일 필요 없습니까?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요.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결정을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하고 해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특별한 거 없고, 5번 해가지고, 사무에 관한 사항을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연겨보시면 6번은 또 개정된 사항이죠.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관리는 뭐냐? 구분소유자, 집진의 대표로 우리가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선임 의무가 있고,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때에는 소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는 뭐일 필요 없습니까?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에서 임시관리인이죠. 이것도 없던 게 신설된 건데요. 만약에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등의 이해관계는 어디에다가요? 법원에다가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관리인은 언제 선임되는 거냐면, 관리인이 없을 때 선임되는 것이고요. 그럼 임시관리인은 뭐 하는 것이냐?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겠죠. 그 다음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 이번에 신설됐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유자입니다. 집합건문의 소유 및 관리관한 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은? 공용 부분의 변경이죠. 가거에는 4분의 3이었는데, 지금은 개정됐죠? 3분의 2예요. 원칙이. 관리안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에 결정한다. X, 3분의 2로 개정됐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개정된 사항이죠. 건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분의 변경은 5분의 4죠.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결정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죠. 일단 관리단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관리위원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미기가 아니에요. 관리위원회는 뭐 하느냐.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분소유자의 대표인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지만 그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인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규약이 나오죠. 규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의결정수소. 규약을 설정할 때도 규약을 변경할 때도 규약을 폐지할 때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2번 집회. 관리단 집회죠. 구분소유자의 모임이죠. 일단 정기관리단 집회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소집합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고요. 임시관리단 집회는 일단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임시관리단 집회를 수집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인에게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집회 수집 통지죠. 일단 이런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집회 일주일 전까지 소집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구분소유자가 고묘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소집 통지하느냐.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사람에게 소집 통지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사람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나 한 사람에게만 소집 통지해주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3. 시험에 잘 나오죠. 이러한 소집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번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 결의 사항은 소집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집 통지된 사항이 아닌 다른 사항에 대해서 결의하면 그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4. 의결권 평등하지 않습니다. 의결권은 기본 비율에 따르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에 따라서 의결권이 결정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 의결 방법이죠. 원칙적으로 지폐를 소집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지폐를 소집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원 만약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서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점유자의 의결 진술권이죠. 일단 점유자는 세입자를 말하고요. 세입자는 구분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단 지폐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진술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의결의 효력 나중에 새로 인사온 사람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거죠. 대표의 주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닌 담보체계의 존속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사용 승인을 비춰 기산하는 것은 공용 부분이죠. 전유 부분에 대한 기산점, 기산일은 인도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64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핵심 강의 노트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결의하려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여러 동을 일관해서 재건축하는 경우에 전체 주민의 5분의 4냐 아니면 각 건물류 5분의 4이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각 건물별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채구하게 되는데 2개월 이내 참여 여부에 대해서 회답하지 않으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 그러면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 시기가 아니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재건축함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집합방법에서는 의별 정적수 잊지 말아주시면 돼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인데 5분의 4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5분의 3입니다. 자, 일부가 멸실돼서 복구하려고 해요. 만약에 그 멸실분의 가액이 2분의 1 이하라면 통상의 집회와 결의로 복구 결의하면 되고요. 만약에 멸실된 부분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643페이지 보시면 대페이지가 나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기억 각 공유자는 공용부문을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맞네요. 전유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인도한때 인도시부터니까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한다. X 전유부분이 이전되면 공용부문을 자동으로 쫓아하기 때문에 공용부문에 대한 이전등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 디귿번 구조상 공용부문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그 등길에 효력이 발생한다. X가 되고요. 릴번 분양자가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분양자가 망하면 예외적으로 2차적으로 시공자가 지는 거죠. 따라서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지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것 따라 오른 것은 기억하나고 1번이 닿습니다. 자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난 법률입니다. 일단 이 가등기 담보 등에 난 법률은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 개념부터 잡자고요. 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 담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매도 담보 그렇게 되죠. 그럼 가등기 담보는 뭐냐? 가등기 담보는 변제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는 거에요. 돈비를 잃때는 이전 등기 하지 않고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한다요. 그럼 이게 결국이죠. 변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이니까 조건이고요. 조건부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선 가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를 하게 되고요. 가등기 목적이 담보니까 가등기 담보죠. 다시 말하면 돈 빌릴 때 미리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양도담보 매도담보 돈 빌릴 때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안 갚으면 못 갚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것이 뭐예요? 가등기 담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 담보 다 뭐예요?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인데 그 시기가 다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등기부 등번을 떼어봤더니 1번 해가지고 값구입니다. 값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 담보 가 설정 돼있다 라고 가정 그 다음에 을구에서 을구에서 1번 해가지고 병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고 2번에서 정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이 예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규제 보시면 가등기 담보 제도가 나오고 가등기 담보라는 법률에서 재정 목적이 나오고요. 우측에 보시면 적용 범위가 나와요. 자 일단 핵심 강의 노트를 보시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등기 담보 위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소비대착의 계약에 기한 채권이 따라서 빌려준 돈 인거죠.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만 가등기 담보법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또는 아니면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담보 매도담보 양도담보에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에 대해서도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것이란 것. 따라서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적문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해야 됩니다. 만약에 목적문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지 가등기 가액이 적용되지 않음을 적용되지 않음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646배의 설정 및 이전 그 다음에 647배의 가등기 담보권의 성질 및 효력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매도기 담보는 기본적으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뚫리고 똑같아요. 그러면 일반 저당권과 뭐가 다르냐 얘한테 혹이 하나 더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 치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을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 담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권리 치득에 의한 실행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문이 나오면 얘를 뭐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냐면 저당권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정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 가등기 담보는 경매에 의해서 소멸되느냐 무조건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되는데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도 기본적으로 뭐죠?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을병정 다승을 해요. 가등기 담보권도 우선변제권이 있겠죠. 왜요? 얘도 뭐죠? 저당권입니다. 또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순위가 결정되는데 이렇게 구가 다른 경우에는 순위번호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요. 접수번호 가지고 우열을 따지게 되는데 접수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병이 1순위고 을이 2순위고 정이 3순위라면 병을 정의 순서로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뭘 받게 되는 거죠? 배당을 받게 되는 거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권은 양도담보권은 매도담보권은 기본적으로 뭐죠?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648편 읽어보시면 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49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 저당권과 다른 것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죠.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 가등기 담보를 기준화하는데 변제기에 돈을 안 갚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라는 것이 가등기 담보잖아요.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자는 최소한 언제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변제지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변제기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비 변제를 안 해요. 이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 을은 네가 돈을 안 갚았으니까 내가 먹겠다라는 뭘 하게 되는 거죠? 실행 통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행 통지라고 바로 먹을 수는 없고요. 두 달 동안 기다려야 돼요. 이거 우리가 아, 청산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달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가비 돈을 안 갚아요. 안 갚으면 이제는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때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뭘 받게 되냐면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는 것은 동시 이행관계가 되고요. 이 서류를 이용해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자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먼저 뼈대부터 기억하자고요. 변제기가 지난 후 실행 통지라고 두 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한다. 이게 큰 틀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히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 이 산을 붙이는 거예요. 자, 실행 통지를 할 때 뭘 통지하냐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하게 됩니다. 자, 청산금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가등기 담보권자 자신의 채권액과 플러스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되면 청산금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 가등기 담보가 경매가 아니라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하게 되면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가등기 담보보다 수순위 권리는 뭐하게 되냐면 소멸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적물의 가액이 3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값소유 그죠? 병저당권 앞으로 5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고요. 을 가등기 담보가 예를 들어서 2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정저당권이 1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인 병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아요. 정저당권은 소멸되지만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을은 이 병에게 줄 돈을 미리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받을 2억에다가 선순위 걸리자 병이 받을 건 5천만 원을 해가지고 합산해서 공제하면 목적물의 가액이 3억이니까 청산금이 얼마가 되는 거죠.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목적물의 가액을 계산할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굳이 객관적인 방법을 들을 필요는 없고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실행통제한 그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실행통제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끝이에요. 자 누구한테 실행을 통제하느냐 채무자 및 물상보증 이 있다면 물상보증 이게 또 제3취득자가 있다면 제3취득자 에게 실행통제 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채무자 등에게 실행통제 했다는 사실을 또 누구한테 통제를 해야 되냐면 정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 에게도 그 사실을 통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의리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돼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정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사실을 정저당권자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통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받을 돈이 1억인데 1억인데 청산금이 5천만 원이에요. 청산금의 액수를 가지고 다툴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병원 청산금의 액수 금액까지는 다툴 수는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요? 후순위 저당권이야. 그럼 어떡하느냐 만약에 그 청산금의 액수가 마음에 안는다면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아직 이 정저당권자가 돈 받을 때가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채권액이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판례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숙제하시고 나서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것. 끝입니다. 자 653페이지 오시면 경매에 의한 실행이 있죠. 경매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담보를 뭐로 지급합니까? 저당권을 지급한다. 2번 양도담보의 경우가 나와 있죠. 자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이미 자기압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죠. 이미 본등기가 되어 있죠. 따라서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가등기 담보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신 앞으로 뭘 해야 돼요?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요? 왜요? 이미 자기압부로 본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654페이지에 2번 양도담보권자라부터 권리를 소유권이제를 받은 제3자의 지위가 나오죠. 자 이거 뭐냐면 양도담보권자가 자기압부로 등기된 곳을 기하로 제3자의 팔아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제3자가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654페이지 대표이제 풀어볼게요. 을은 갑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에 간하여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간하다는 논문으로 오른 거죠. 그러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양도담보죠. 자 다시 한 번요. 얘네들은 권리 취득을 취득을 실행을 뺀 나머지 부분은 저당권과 글자라는 틀리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1번 양도담보권자도 물상대입권이 있고요. 2번 양도담보가 설정됐더라도 누가요?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계속 사용수익하게 되고요. 3번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그 인도 청구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왜요? 다시 한 번요. 3번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네. 왜냐하면 일단 원래는 담보권이 실행되기 전에는 누가요? 채무자가 점유하고 채무자가 사용수익하는 거죠.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면 누구에게요? 양도담보권자의 권리가 넘어오니까 병에게 인도가 기본적으로 맞는 질문이죠. 4번 갑은 을로부터 X금 임차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실행되기 전에는 누가요? 채무자인 을이 사용수익하고 채무자 을이 관시를 수치하는 거죠. 뭐처럼요? 저당권처럼. 5번 갑이 X건물을 선의의 정액에 소유권 이전 등이 해준 경우 을은 정액에 소유권 이전 등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왜요?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곳을 기하로 제삼자에게 팔아먹으면 제삼자가 선의라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655페이지 후순위 권리자의 보호는 뭐 요겁니다. 최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면 자신의 채권에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656페이지 마지막으로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죠. 무슨 말입니까?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가등기 담보 등을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첫째 박스 보세요.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죠.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채무자는 변제하고 담보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청산금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없다면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는 본등기 전까지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의 경우는 청산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선의 제3자임이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죠. 658페이지에 대표이제가 나오죠. 간단하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대표이제 1번인데 간단히 다만 보면 지금 실행통제하고 두 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해야 된다는 가등기 담보법의 내용은 강행기준입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하면 강행복기 위반하면 뭐가 되는 거죠? 무용권. 그래서 2번 갑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대기한 본등기를 맞췄어요. 청산기간이 지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전에 본등기 했어요. 가단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강행복기 위반한 거잖아요. 따라서 무효이다 맞는지 보니까 3번 보죠. 2번이 되는 거죠.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십죠. 그 다음에 659페이지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 뭐 특별한 건 없죠. 가등기 담보가 설정될 당시 건물이 있었고 가등기 담보의 실행으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가등기 담보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등기 담보가 끝냈고 이제 다음 시간에 드디어 마지막이죠. 보동산 실력 올리자 0의 등기에 관한 법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